KF-2 시리즈 이 KF-2 시리즈를 개선한 KF-2 시리즈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 KF-2 시리즈는 런칭 초기 고객으로부터 품질, 성능 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KF-2 시리즈 개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KF-2 시리즈는 사용자 관점에서 성능, 품질, 옵션 및 편의 사양을 대폭 개선한 기종입니다. KF-2 시리즈는 KF-4600, KF-5600 및 KF-67002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능입니다. 주축의 경량화를 통해 주축 가공시간 단축, 올링 가공시 떨림 개선, 줘도, 강상 및 Z축 지지 베어링 투명을 정대하였습니다. ATC 구동 방식에 대해서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TC 트윈암 및 매거진 회전 속도 제어 가능함으로써 중량 툴, 경량 툴 사용에 따른 유원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품질입니다. 효율적인 칩 처리를 위해 상부식 칩 컴베아를 표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기구식 유수분리 장치 구조 개선 적용하여 별도의 오일 스키머 없이 플런트 탱크 내 오일 유입을 최소화하여 기존 고객사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옵션입니다. 이송계 윤활 방식에 있어 그리스 윤활 방식을 옵션으로 적용하여 연간 유지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빌트인 15,000 RPM 주축을 직결 구동 방식으로 개선하여 초기 고객 구입 비용 부담을 감소하였습니다. 빈의 스크루 칩 컴베아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옵션으로 레더 플러싱 장치까지 적용할 경우 완벽한 칩 처리가 가능합니다. 편의 사양입니다. KF2 시리즈는 화낙의 제로와이 플러스라는 새신의 컨트롤러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5인치 터치식 모니터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어서 매우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ARCC 200 블록과 대화형으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스마트 가이드 아이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가공 품질의 향상과 프로그래밍 편의성을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기존 장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성능, 품질, 옵션 및 편의 사항을 대폭 개선한 KF 시리즈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